구독 버튼을 눌러줘! 주황색을 먹어줘! 달콤달콤 주황색! 먹자! 먹자! 초록색! 먹자! 먹자! 주황색! 먹자! 먹자! 골고루! 약한 몸도 튼튼튼! 고기 고기만 먹으면 파란색이 부족해 파란색을 먹어줘! 바닥! 바닥! 파란색! 고기 고기만 먹으면 빨간색이 부족해 빨간색을 먹어줘! 상큼상큼 빨간색! 먹자! 먹자! 파란색! 먹자! 먹자! 빨간색! 먹자! 먹자! 골고루! 작은 귀도 쑥쑥쑥! 고기 고기만 먹으면 영양분이 부족해 맛있는 색 찾아서 함께 먹자! 냠냠냠! 놀아주세요! 내 물을 나질까? 우리 이거 입고 응가해 볼까? 응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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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빨간 옷 입고 응가해! 빨간색 응가 나왔다! 빨간 색 응가 나왔다! 응가해! 응가해! 해이! 응가해, 응가해, 노란 옷 입고 응가해 노란색 응가 나왔다, 노란색 응가 나왔다 응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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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옷 입고 응가해 초록색 응가 나왔다, 초록색 응가 나왔다 응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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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란 옷 입고 응가해 파란색 응가 나왔다, 파란색 응가 나왔다 응가해, 헤이! 응가해, 헤이! 응가해, 헤이! 응가해, 헤이! 색깔 옷 입고 응가해 무지개 응가 나왔다, 무지개 응가 나왔다 응가해, 헤이! 응가해, 헤이! 우리 맛있는 음식 먹고 무지개 응가 만들어볼까? 빨간색 음식 뭐를 먹어볼까? 토마토, 딸기, 냠냠냠냠 모두 모두 맛있게 먹고 응가하자 빨간색 응가 나왔다, 짠! 빨간색 응가, 빨간색 응가 빨간색 응가 나왔다, 짠! 빨간색 음식 먹고 응가하자 빨간색 응가 나왔다, 짠! 노란색 음식 뭐를 먹어볼까? 바나나, 레몬, 냠냠냠, 냠냠냠 모두 모두 맛있게 먹고 응가하자 노란색 응가 나왔다, 짠! 노란색 응가, 노란색 응가 노란색 응가 나왔다, 짠! 노란색 음식 먹고 응가하자 노란색 응가 나왔다, 짠! 초록색 음식 뭐를 먹어볼까? 브로콜리, 오이, 냠냠냠, 냠냠 모두 모두 맛있게 먹고 응가하자 초록색 응가 나왔다, 짠! 초록색 응가, 초록색 응가 초록색 응가 나왔다, 짠! 초록색 음식 먹고 응가하자 초록색 응가 나왔다, 짠! 우지개 음식 모두 먹어볼까? 빨주도 첫 판 안고 모두 모두 맛있게 먹고 응가하자 우지개 응가 나왔다, 짠! 우지개 응가, 우지개 응가 우지개 응가 나왔다, 짠! 우지개 음식 먹고 응가하자 우지개 응가 나왔다, 짠! 아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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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ú 응가, 응가 care 행을 떠나요 어디, 어디 가는 걸까 하수관 따라서 흘러가요 청화조 속으로 들어가요 청화조는 깔끔쟁이에요 더러운 물 걸러내요 미생물 군단이 나타나요 미생물은 인간 좋아해요 우와! 하수관 타고서 올라가요 비료돼서 뿌려져요 맛있는 열매가 열렸어요 군과 여행 이젠 끝났어요 어? 맛있겠다! 아, 폐폐가! 군과 여행 다시 시작돼요 안돼! 가려워 딱지 뜯고 싶어 나는 세균, 나는 세균 다랍지, 다랍지 상처를 좋아해, 상처를 좋아해 딱지 뜯어, 딱지 뜯어 가렵지, 가렵지 빨리 뜯어버려, 빨리 뜯어버려 자, 빨리 빨리 그냥 뜯을래 딱지 없다, 딱지 없다 신난다, 신난다 흉터 만들 거야, 흉터 만들 거야 히히히 히히 히히 신이 났다 히히히 어머 딱지 뜯었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뜯지 마 뜯지 마 세균아 사라져 세균아 사라져 으아악 안 돼 딱지는 상처에 세균이 못 들어가게 막아줘 그러니까 가려워도 절대 뜯으면 안 돼 네 엄마 으아악 어떡해 내 색깔이 사라졌어 으아악 얘들아 걱정 마 색깔 요정이 좋아줄게 빨간색 찾자 빨간색 찾자 빨간색 찾자 저기 있다 빨간색 딸기 빨간색 딸기 찾았다 노란색 찾자 노란색 찾자 노란색 찾자 저기 있다 노란색 레몬 노란색 레몬 노란색 레몬 찾았다 파란색 글로벨이 파란색 글로벨이 파란색 글로벨이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글로벨이 찾았다 빨간색 글로벨이 빨간색 글로벨이 빨간색 글로벨이 우와 백화점이다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자 야호 재밌다 얘들아 잠깐 엘리베이터에서는 쿵쿵 뛰면 안 돼 흔들리면 위험해 장난치면 안 돼 고장 나면 위험해 문 기대면 안 돼 떨어지면 위험해 엘리 엘리베이터 안전하게 타자 엘리 엘리베이터 안전하게 타자 잘 알겠지? 네 엄마 우와 에스컬레이터 재미있겠다 얘들아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뛰어가면 안 돼 넘어지면 위험해 매달리면 안 돼 떨어지면 위험해 선 넘으면 안 돼 뽀끼이면 위험해 에스컬레이터 안전하게 타자 에스컬레이터 안전하게 타자 이제 모두 안전하게 잘 탈 수 있겠지? 네 엄마 코코빌 병원놀이 지금 코코빌 앱을 다운받아봐 지금 코코빌 앱을 다운받아봐 코코빌 앱을 다운받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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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